일본의 재무장 소식 일본 평화 헌법은 군국의 침략의 과거사로 퇴행하지 않으려는 일본 시민들의 결의이며 한국을 비롯한 이웃나라 시민들에 대한 약속이었다. 아베 정권은 이 안전잔치를 해체하여 전쟁 중에 일본으로 돌아가려 하고 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일본의 재무장 현황입니다. 2019년 8월 11일자 일본 요미루 신문은 일본 정부가 이즈모 호이함의 항공 모하마 개조 항모 탑재가 가능한 최신의 스텔스기 도입 관련 비용을 넣을 계획을 대대적으로 전한 바가 있습니다. 일본 방위성에 따르면 내년도 2020년 4월부터 2021년 3월 예산에 F-35B 전투기 6대 도입 예산을 넣을 계획이다. F-35B는 적의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스텔스 기능을 갖고 있으며 단거리 이륙과 수직 착륙이 가능해서 항공 모함에 탑재할 수 있는 특별한 비행기입니다. 미국 로키드 마틴사가 제조한 것으로 대단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일본 정부는 자위대 호이함을 항공 모함으로 개조하면서 이 전투기를 42대 도입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F-35B 도입에 드는 비용은 한 대당 140억엔 우리 돈으로 약 1,594억 원이 됩니다. 6기 도입에는 840억엔 약 9,564억 원입니다. 1조 원 정도 투입됩니다. 이미 5월에 동경을 방문한 기대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이 F-35B를 100대 이상 구매할 것이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방위성은 이와 함께 아주 중요한 또 하나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F-35B의 이륙과 착륙이 가능하도록 해상자위대 최대 규모의 호이함인 2.5, 2.5함의 값판을 수리하는 데 드는 비용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본은 작년 연말 확정한 중기방위전략인 방위계획의 대강을 통해서 2.5급 호이함의 항모 항공 모함으로 만드는 프로젝트와 F-35B의 배치를 이미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참고로 2019년도 일본 방위비 총액은 미국 재팬 비용을 제외하면 5조 3천억엔 약 우리 돈으로 60조 3,420억원 정도에 해당합니다. 이 예산은 역대 일본 방위비 예산 가운데 최대 예산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항모 개조와 스텔스기 도입의 의미.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2.5 호이함을 항공 모함으로 개조하고 동시에 항공 모함에 탑재가 가능한 최신의 스텔스기 도입 명분은 바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합니다. 이렇게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2.5 함의 항공 모함으로 개조하는 작업과 F-35B 배치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본 방위전략이 방어에서 공격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의 문을 열어두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가 그동안 지켜왔던 전수방위는 공격을 받은 경우에만 방위력을 행사하도록 가능하게 하는 그런 원칙입니다. 이 원칙을 사실상 파괴하는 것이 됩니다. 항공 모함을 일본이 가진다는 것은 항공 모함과 F-35B는 일본 영토에서 떨어진 해양에서도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일본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처음으로 공격형 무기를 갖추는 것을 뜻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일본 내에서도 비판이 많고 한국과 같은 중국도 물론이고 주변 국가에서도 의심의 눈초리를 갖고 지켜보는 그런 문제입니다. 일본이 항공 모함을 갖게 됐다. 질문 세 번째입니다. 일본의 항공 모함 소유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일본이 소유하고 있는 지금 소유하고 있는 2.5, 2.5라는 그런 호위함입니다. 지금 두 대가 갖고 있는데 2.5하고 카가 두 척이 호위함입니다. 이 호위함은 헬리콥터만을 탑재할 수 있는 또 헬리콥터가 항모에서 이륙하고 발작할 수 있는 헬리콥터 항공 모함입니다. 2.5는 아주 큽니다. 갑판 길이가 248m, 폭이 38m, 만제 배수량이 2만 7천동 될 정도로 항공 모함이지만 헬리콥터를 태우고 다닐 수 있는 그런 항공 모함이 지금 일본이 두 척 갖고 있는 것이 2.5급 호위함입니다. 일본은 2010년도 헬리콥터 항공 모함 2.5 건조 계획을 세웠을 때 향후의 환경 변화에 따라서 항공 모함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염두에 두고 설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일본이 항공 모함을 가져야겠다는 판단은 2018년 12월 18일 날 아압의 내각은 가기를 통해 가지고 2.5를 항공 모함으로 개조하는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제 항공 모함을 갖추게 되면 항공 모함은 헬리콥터 항공 모함이 아니고 제대로도 항공 모함이기 때문에 전투기가 이륙하고 발착이 가능한 항공 모함을 갖는다는 것도 합니다. 그것은 아주 특별한 의미입니다. 어떤 나라가 항공 모함을 갖는다는 것은 상대국, 적대국의 코앞까지 가가지고 비행기를 띄워서 적대국을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일종의 전쟁 도구, 공격 도구를 갖는 것을 뜻하게 됩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일본에서는 항공 모함을 갖는 일이 금기로 여겨져 왔습니다. 일본 헌법은 적의 공격을 받을 때만 방해하는 것 이상의 전투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전수본칙이라는 것이죠. 일본이 항공 모함을 갖는다는 것은 헌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위험성이 그만큼 높아지는 일입니다. 또한 일본의 항공 모함을 갖는다는 것은 일본의 방위를 미국에 크게 의존하는 일을 줄여나가는 것을 뜻하게 됩니다. 따라서 일본의 항공 모함 보유는 한국을 비롯한 주변 국가에도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일본이 무력을 사용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질문 세 번째입니다. 전망과 대책. 일본이 항공 모함을 보유하는 것은 미국의 용인과 미국의 적극적인 추천과 건류 때문에 가능해진 일입니다. 중국에 맞서는 일에 있어서 일본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미국으로서는 일본의 항공 모함을 갖춤으로써 미국과 일본이 힘을 합쳐서 중국에 대항해야겠다는 그런 전략을 갖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아베 정부는 일본의 생명줄에 해당하는 해상수속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해상수속로를 남중국의 백건 전략의 일환으로 중국이 위협하기 때문에 항공 모함을 갖춰야 된다. 또 마찬가지로 북한이 수시로 핵과 미사일을 실험해 되니까 일본으로서는 방어전략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로서는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는 이지만 일본의 무장을 재무장을 일본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불가피한 면이 있습니다. 중국의 패큰 추구 그리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전력화가 일본의 재무장을 촉구한 면이 거의 전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스스로가 이런 환경변화 2차 세계대회 끝난 이후에 미국 주도의 그런 방위 전략이 크게 바뀌고 있다. 이런 국제 환경변화에 대한 이해의 노력들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무조건 일본의 재무장은 반대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도 좀 더 깊은 생각이 있어야 되지 않게. 당연히 일본이 재무장을 해서 안 되지만 현실을 고려하게 되면 일본의 재무장도 새로운 시각으로 재해수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드리겠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